다시 한번 우리 복지TV에서 아주 인기가 좋고 요즘 아주 지방 공련도 많이 다니고 활동을 많이 하는 복지TV 전속 가수 유미선 우리 가수 초기합니다. 큰 박수로 많이 해주십시오. 여러분 0시의 이별 큰 박수 주세요. 건강하셨어요. 네 원 부름을 쓸쓸하게 꺼져가는 산돌이 이별의 앞에 너무 안 나게 좋은 것이 나 영역이 울었다 주왕만 난 영역 젊은 달에 웃지 않나 완전 막 사랑하여 사랑하여 눈물이 돋만큼 잊어야 하시오 완전히 돌아가는 시절을 사랑하여 다시 한 번 우리 큰 박수로 애권둠게요 큰 박수 주세요 큰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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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내 모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 제가 주인공의 장인 역을 맡았 겁니다. 요번에 14일 날 찍는 거는 주인공의 아버지 역이고. 이게 맨날 그래 해봐요. 이렇게 꽃다발 부르는 사람도 없어. 대중상 시상생이나 가면 졸라까? 아니요.